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솔테크닉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47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일단 한솔테크닉스는 한솔그룹 계열사로 TV관련 부품들과 태양광 발전 모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2020년 연간 최대 실적 달성에 이어서 올 한해에도 다각화된 사업부를 통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구요. 특히 올해는 미니 ELD TV시장 출시에 따른 TV 대형화와 프리미엄 현상으로 파워보드의 고성능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어떤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거를 만드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거겠죠. 이런거를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특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지난해 뛰어든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부분에 흑자를 전환시 전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망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LED 사업부에서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룸과 함께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삼각비용의 반영이 이루어진 만큼 높은 이익기어로 올 한해 역시 연간 최대 실적을 갱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올 한해 실적 가시성에 주목해보면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면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3612억원이고 현재 8.21% 오른 11,20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019년에는 좀 굉장히 좀 과대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20년 때는 좀 수치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16배로 돌아왔죠. 일단 퍼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수익 비율이고 이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를 나타내는 유용한 척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대비 2020년에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점점 2018년에 2017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적자 전환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점차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1,2,3분기에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4분기에 좀 살짝 적자를 보긴 했는데 그래도 1,2,3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좋음에 따라서 이런 전년도 대비 좀 더 많은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자산총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5,615억원인데 부채총계가 2,336억원입니다. 평균 한 49% 정도 49%에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 70%에서 80% 많게는 90% 이상 부채 비율을 차지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소형주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부분은 좀 이제 좀 마이너스네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잉여 현금이 잉여 현금이라고 있어요. 잉여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수치가 많아지면 뭐 100억대, 200억대, 1000억대 이렇게 되면은 요게 나옵니다. 요게 요게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요거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형주 대비해서 매출액도 괜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좀 이제 차트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 코로나 기점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여기 부분도 조정이 좀 심하게 옵니다. 이런 부분도 급등을 한번 해주고 점점 우상향 하다가 조정이 한 번에 좀 많이 와요. 한 번에 좀 많이 오고 여기서 다시 매집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제가 투자자별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인 물량이 순매도가 많고 웨인하고 기관계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자면 어쨌든 세력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정받는 부분에서 매집을 좀 끝내놓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있죠. 제가 꼬리가 위로 길면 뭐라 그랬죠? 매도 세력이 강하다. 그리고 꼬리가 아래로 길면 매수 세력이 강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좀 시초가 종목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는 확률로 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세력이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조정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좀 유지해주면서 가고 있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갭상승해서 시작했다가 좀 조정받아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간 항상 이제 지식 볼 때 그간 차트를 항상 보는 과거 차트를 보는 게 어떻게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신규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들어가실 거면 9,900원 9,800원 정도를 좀 체크를 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손절 라인 만약에 손절이나 아니면은 좀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싶은 분들은 한 9,400원 정도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당연히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지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딩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좀 전체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한둘테크닉스도 방송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날 방송 때 제가 댓글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드릴 거고요. 한둘테크닉스 방송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3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다 미국 이제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으로 추천 매수과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피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신 이립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과 1,5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과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